안녕? 끝 바빴었지? 응? 그래,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농약으로 떡칠 된 농산물이 바뀔 수 있을까? 노력만 하면 모두 유기농이 될 수 있을까? 헤헤헤헤헤 좋아, 여기 더 좋은 질문 있어 끔찍한 작물을 재배하고 싶어? 네가 한 벌짝이라도 더 그라목선을 들고 다가온다면 그 뒤에 재배할 농산물의 품질은 정말 궁금하지 않을 거야 음, 죄송해요, 아주머니 이게 바로 제가 동사한 진짜였는 이유예요 당신은 끔찍한 경작 시간을 보낼 것 같다